필요한 만큼만 재료를 쓰니 비용이 줄고 복잡한 모양도 손쉽게 만드는 3D 프린팅 기법 금형 제작 등 중간 과정이 필요 없고 바로 수정할 수 있어 제품 개발 주기도 짧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국방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가 한층 편해졌습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최초로 3D 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금속 부품의 국방 규격을 마련한 겁니다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방 예산은 절감하고 전투 장비 가동률이 높아져 군의 전투력 발휘에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방 규격 마련은 국방부가 2014년 창조 국방 추진 과제 중 하나로 3D 프린터 활용 부품 생산 체계 구축 사업을 선정하고 2015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육군 군수사령부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 밑거름이 됐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국방과 3D 프린팅 산업 간 제조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을 진행해 온 국방부와 산업부 이후 양 부처는 국방 3D 프린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방 수요와 3D 프린팅 제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3D 프린팅 기술 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발칸포의 중요 부품인 하우징 조절 펜을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산업부가 3D 프린팅 기술로 하우징 조절 펜의 시제품을 제작했고 국방부는 약 6개월 동안 시제품 현장 평가를 하고 기술 검토와 심의를 거쳐 국방 규격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규격사상 3D 프린팅 제작 방법과 품질 등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하우징 조절 펜을 생산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해외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국내 3D 프린팅 기업과 방산 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해 그동안 생산 중단으로 수급에 애를 먹었던 국방 부품들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